오늘도 빈집 보러 가요 빈집 들어가는 입구 쪽인데 나무가 이렇게 오래된 소나무가 딱 지키고 있네요 소나무 잘생겼습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이 먹은 소나무 같아요 잘생긴 소나무가 있습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치가 끝내집니다 시야가 탁 트인게 좋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저 앞에 보이는 저 산이 가리왕산 이에요 저기 덩어리가 저쪽에 진짜 여기는 전망 하나는 시원한게 예전에 여기에 집이 있었어요 사람이 살았는데 집은 저거 다 무너졌고 나무가 이렇게 큰게 하나 이렇게 지키고 서 있습니다 여기 하우스의 안에 여기도 예전에 사람이 살았네요 아 저 고라니 고라니 뛴다 고라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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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라니가 놀래가고 뛰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옛날에 사람이 이렇게 살았었네요 지금 안살고 떠난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여기가 좋은게 이렇게 경치가 좋아요 이렇게 뷰가 쫙 내려다보이는게 이런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시원하게 이렇게 내려다보이는 곳 전망 좋은데 여기다가 땅 사갖고 집 지으면은 아주 좋겠습니다 예전에 사람이 살았으니까 여기는 집이 지금 다 무너졌는데 뭐 이게 얼마에 나왔는지 뭐 매매를 한건지 아닌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여기에 풍광이 좋아갖고 한번 와봤습니다 아 진짜 경치 하나는 좋다 시원하게 이게 지금 앞에 있는거는 목밭인데 농사를 안 지어갖고 지금 다 묶었어요 이게 지금 여기 티터에다가 집 하나 찍고 이거 밥붙이면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풍광 좋죠? 정서는 이렇게 전망 좋은데 몇군데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뷰 나오는데가 거기다 집터까지 있으니까 감상처음 여기 진짜 아는사람은 아는사람만 아는데 여기들 저희도 여기 우연히 한번 왔다가 이제 알게 됐거든요 샨발라TV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